네, 다음은 비행기라는 노래를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재를 보게 되면 제목 옆에 한마디에 다운 스트로크가 4개 기록되어 있는 모양이 있을 거예요. 그를 보게 되면 4비트를 의미합니다. 4비트는 뭐였냐? 한마디에 4번씩 연주하는 거. 자, 떴다 떴다 비행기를 연주해 볼 건데요. 이 노래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갑자기 가사 수대로 쳐요. 이렇게 되면 안 되고요. 무조건 4개씩. 떴다 떴다 비행기 날 알아 날 알아 높이 높이 날 알아 우리 비행기 둘 셋 넷 마무리까지 해주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한번만 더 같이 해볼게요. 자, A코드 잡고 조금 천천히 떴다 떴다 준비. 하나, 둘, 셋, 넷 떴다 떴다 비행기 날 알아 바꾸고 날 알아 높이 높이 날 알아 우리 비행기 둘 셋 넷 요런 식으로 비행기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구